다음 상담입니다. 이번에 만나볼 종목은 연진아 나 지금 되게 신나님께서 남겨주신 태광입니다. 매수가가 15,700원이고 비중 19% 가지고 계시는데요. 오늘 같은 불장의 하락이라뇨? 하면서 화가 많이 나셨어요. 조선 관련주들은 언제 주목받나요? 라는 질문과 함께 남겨주셨습니다. 태광입니다. 오늘 1%대 하락을 했고요. 어제 오늘 좀 크게 하락을 하면서 주가가 15,000원대까지 내려와 있는 상황이네요. 시청자님 매수하신 가격에서 크게 벗어나진 않았는데 오늘의 하락이 참 많이 아쉬우신 것 같아요. 이 종목에 대한 전망은 어떻게 보시는지 그리고 조선 관련주 어떻게 판단하시나요? 저는 전략매도 의견 드리겠습니다. 제가 늘 그렇게 말씀드리는데 이 조선주 관련된 종목은 피팅주죠. 조선 관련 피팅주인데 조선은 2010년도, 2000년도 초반, 90년도 후반부터 2000년 초반에 중국 대서부대개발을 할 때 원자재를 실어나르면서 엄청난 배가 없으니까 배가 부족하니까 배를 발주해서 해서 배를 많이 만드니까 그러면 그 조선 관련 산업의 시대는 2008년도까지 10년간 다 끝났습니다. 끝나고 계속 안 좋아서 그 이후에는 수주가 급격히 내려갔었죠. 실적은 10년도 많이 나왔는데 그 이후부터 실적도 계속 나오고 적자까지 나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최근에 작년에 수주가 좀 많았죠. 조선이. 수준도 많고 최근에 또 3중중독으로 수수도 하죠. 그러면 수주를 해서 과거에 2010년도까지 발주를 해서 인도받은 것들, 지금 교체 수요가 좀 있는 거지. 그러면 중국의 서부대개발하는 그 정도의 도시를 개발하는 세계에서 어디 위에도 없습니다. 인도가 성장한다고 거의 얼마 안 되고요. 그럼 교체 수요밖에 없는 거죠. 지금은 경기가 나빠지고 있는데 작년에 수주, 전쟁도 회로가 있어서 배를 LNG스분도 이렇게 해서 가스 쓴다 이렇게 좀 했는데요. 올해는 작년대에 발주한 수주, 우리가 수주하죠. 그럼 발주 그런 양에 거의 급격히 계속 내려가게 됩니다. 그러면 조선주는 수주의 모먼템, 주가가 올라가려면 수주를 해서 많이 하면 그때 적자는 상관없습니다. 적자 나더라도 2, 3년 뒤에 배를 만들어서 인도하면 돈을 받으니까 흑자가 나고 또 돈을 벌리잖아요. 그것은 미리 다 예측이 되는 거죠. 2, 3년 뒤에 실적이. 그럼 작년까지 수주가 많아요. 수주가 내려가면 당연히 주가가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작년 8월부터 계속 이 시간에 말씀드렸죠. 그래서 조선주하고 이런 관련 태조, 이방은 이렇게 2차 전쟁 빼고 태조, 이방은 중에 대조, 조선, 방산, 태양강부터 전부 다 작년 말까지 8대를 생각해서 팔고 나오시라고 계속 그렇게 말씀드리면 덮고 있지 않다가 지금 내려오면 이렇게 내려왔으니까 추세도 그 전에 이미 다 끝났어요. 마지막 8대가 11월 마지막 주죠, 여기에. 기술적으로 보도 100% 공부한 사람 다 할 수 있는 건데 나만 계속 갖고 있으면 새로 내려왔으니까 사과 좀 먹고 먹겠다. 조선 오늘 실적 좋네. 이익도 잘 나올 것 같다고. 그것은 조선주의 기본적으로 주가와 상관관계 전혀 몰라서 그런 거죠. 이미 수주를 하면 몇 년 뒤에 다 실적을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 다 알고 있는 내용인데 그럼 수주가 앞으로 들러오면 당연히 그거 살 류가 없죠. 미래가 보장돼 있죠. 나빠질 게 보장돼 있습니다. 물론 조선 배 만드는 수주하고 나중에 피팅은 인도하기 1년 전부터 시설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그때는 실적이 좋겠지만 그 이후에가 문제잖아요. 한 번 납품하면 그 다음 배가 안 만들어지면 납품을 못하잖아요. 그래서 피팅주들이, 실적들이 이렇게 보시면. 그래서 단순히 보시면 보세요. 과거에는 2019년도는 영업이 29억 이렇게 나왔어요. 2천억 정도 매출이. 지금 올해도 작년에는 2,400억 매출이, 내년에는 3천억, 올해는 3천억 정도 매출이 나오면 매출은 50억 늘어요. 이렇게. 이익도 그럼 늘겠죠. 500억 늘어요. 그런데 2, 3년 뒤에는 작년에 수주가 들어가니까 한국조선해양에 수주하면 그 외에 한 2년 정도 뒤에, 막 1년 뒤에 피팅 관련해서 들어가고 배 안에 시설을 만들어서 또 인도하잖아요. 그럼 그 이후에는 어떻게 해요? 배가 올해부터 계속 수주가 적게 들어오면 미래가 나빠질 게 보장돼 있잖아요. 1, 2년 좋더라도. 그러니까 내가 1, 2년을 보고 주식은 아무도 알기 때문에 생각보다 이미 수주할 때 주식이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에 2010년도 실적이 엄청나게 좋았고 거의 끝없이 빠져가지고 한 번도 그 가격이 간 적 없는 거죠. 보세요. 2008년도, 7년도 이렇게 올라가고 한 번도 그 가격이 3만 원 간 적이 없습니다. 끊임없이 밑에서 놀았지만은 그래서 이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내가 여기서 사봤자 50% 먹으려고 하는데 안 가는 거예요. 남대로 2, 3년 뒤를 보고 주식하는 사람 수탁이 많은데요. 그래서 이것은 모멘텀이 사라져 있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사라집니다. 그래서 지금은 단 1주라도 보유하지 않는 게 저는 정답이라고 생각하고 본전 내외이기 때문에 바로 팔고 나오셔서 관심을 버리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태광이었습니다. 매도 의견 드렸고 조선주의 앞으로 성장성, 업황, 그리고 주가 흐름에 대한 부분도 체크를 해드렸거든요. 같이 참고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조선주의 앞으로 성장성, 업 Cons장성, 업계, 대한민국, 구성장성, 업종, 감사합니다.